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그림 안 그려지는 것처럼? 그런건가? 자 가봅시다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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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플레이 위드 미 플레이 위드 미 이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집중 분산도 있는 것 같기도 해 맞아 맞아 잘 아 막 집중이 잘 안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맞아 애들도 잘 안보이는 것 같고 허허허허허 혼자 할때는 애들이 저 멀리서 막 길.. 걸어가는게 보이거든요 근데 방송할때는 잘 안보여 이상하게 이 녀석이 이거 막 애들 흔적만 이렇게 뻥뻥 터지기만 하고 허허허 보이진 않고 내 녀석이 뭐에 도착하는게 대기 하하하하 보이진 아멘 오 헬로 미스터 몽키 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쟤가 맞았나 했네 됐어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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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왔다 나 아 나 너무 멀리 왔어 아 또 절로 뛰었냐 나이스 나이스 오우 방금 제가 여기가 여기로 온 이유가 지하에 내려가면 멀리 있을 때 지하에 내려가면 저 띵 하고 알림이 와요 저기 있죠 아유 놓쳤어 어? 이.. 저..식이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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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가시고 이리 와 이 녀석들 나를 놀려? 어디 갔어 이 녀석들 왜 프레임이 막 뚝뚝 끊어지는 것 같지?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야식 먹으면서 데바대 보시는 거 와 부럽네요 맛있겄네요 이렇게 그냥 훅 던졌는데 누가 하나 딱 맞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은 없다 어디로? 저기 있다 뭘 이 자식아 아따매 너 뭐하냐 잘 숨는데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너의 보금자리요 그리고 여기 있고 뽕뽕 치고 이제 또 구하러 갈 때가 된 것 같은디 나이스 아 제가 맞았어 아 아 맞추긴 했는데 엄한 애가 맞았어 엄한 애가 엄한 애가 뭐 뭐 뭐 뭐 어머니가 맞았다 오오 어머니가 맞았다 널 때리고 싶어 때린 건 아니란다 널 때리고 싶어 때린 건 아니란다 내 찡겨갖고 헌트리스 못한다더니 나 지금 도끼 던져서 맞춘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후려쳐서 맞췄지 뭐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뭐 야야야야야 쟤 뭐하냐 쟤 자꾸 쟤 재잡아야 돼 쟤 어 어디갔지 쟤 잡아야 되는데 아 얘 잡으면 안 되는데 아까 걔 잡아야 돼 걔 아니면은 따르네 스프린트 스프린트 뭐야 이거 얘 잡아야 돼 얘 재잡았던가 우와 부셨습니까 흐하핳하 아라 아! 아이고, 이, 진짜. 아이고, 안 맞아, 이게? 흐흐, 이쪽이다. 딴따따따따딴 딴따따따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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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거기서 가면 어떻게 해. 야, 이 자식아. 그럼 반칙이지 않네. 나 이렇게 한 명밖에 못 죽이는 거야, 또? 나 또 이렇게 되는 거야. 어! 나이스! 이 자식아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, 이 자식아. 거기 있으면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냐? 어? 내가 너 못 봤을 줄 알았냐? 내가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는 내가 아 이 자식아! 고마워- 제가 계속 숨어있던 애 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한 방이었던 것은 몰랐을 것이 informs 어Oh 너는 거기에 숨어서 나를 농락하려 했겄제 것이요. 어? 니는 거기 숨어서 나를 농락하려 했거지. 하지만 나에겐 한방이 있었던 것이었다. 어, 요번 반 꿀잼이었어. 흐흐흐흐흐흐 농락을 당해도 이렇게 재밌게 농락을 당해야지. door normal mt